영등포구가 신길역세권의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해 재개발사업 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대상 부지는 신길동 39-3번지 일대에 총 면적 2만 5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넓은 구역입니다. 2020년 6월 정비,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시작으로 올해 5월 21일 조합 설립 창립총회를 통해 조합장을 선출하고 정관을 확정한 뒤 7월 5일 인가가 최종 승인됐습니다. 신길역세권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와 공원, 어린이집 등의 도시기반 기설, 사회복지시설과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총 999세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.